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재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서 주최하는 교육입니다. 7월 15일이고요.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원래는 빨리 해야 되는데 이번주 너무 바빠서 이재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이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강의 들으려면 거의 20만원, 30만원씩 드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 강의를 단돈 저희가 만원으로 해서 사실은 그냥 교육하는 차원에서 해드립니다. 특히 법인세 자체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법인세 자체를 이렇게 저희처럼 교육해드리는 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전문가가 교육해주는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에서 천하통일님께서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관련 규정 및 최근의 실제 사례,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개념, 법인세 개념, 수익사업, 목적사업, 입금, 송금. 여러분 입금, 송금이 뭔지 아시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그리고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 납부기한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1시간 반 정도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초보들과 중급분들도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좀 꼼꼼히 교육해드릴 예정이고요. 급여 관련해서 급여 계산방법, 시간의 수당 외, 4대 보험 분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방법,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줌이고요. 이 글 아래에 신청 댓글 달아주시고요.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금액은 1만원이에요. 만원. 저희는 사실 이거 제가 저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좀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그냥 가능하면 올리지 말자라고 얘기하셔서 그냥 제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입금처는 제가 여기다 붙여드릴 거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더보기란,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찍는 거니까 더보기란에 보시면 URL로 들어오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강의 자료랑 유튜브 일주일 추가 시청하실 수 있고요. 당일 강의를 시청하시지 못하시는 분도 여기 아래에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URL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당일 시청하시지 못한 분을 유튜브라고 체크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선착순 100명이라 실강 들으실 수 있는 분들 인원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유튜브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유튜브보다는 실강이 훨씬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나고 나오면 집중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실강 가능하면 참여하세요. 그리고 좋은 강의지만 신청인원은 20명 이하면 저희가 폐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5월달에 강의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폐강됐었잖아요. 그때 돈 입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아래에다가 참여 댓글 달고 몇 월 며칠 입금했습니다. 만 원이면 사실 거절하고 쓰셨는데 이런 강의를 만 원에 들을 수 있을까요? 보통? 보통 20만 원씩 보통 강의하면 웬만하면 20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4대 보험이나 이런 강의나 법인세 강의 들으면 굉장히 비싸던데 그죠?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랑 저희 공인회계사 천안통일님께서 강의하는 거니까요. 여러분께 도움 많이 될 겁니다. URL 보시고요. 그쪽에다가 여기 이 유튜브 아래 댓글 달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URL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 URL에다가 URL로 가셔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신청 좀 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